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LA에서 펼쳐졌습니다.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는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신기록인 3시간 25분을 뛰어넘은 3시간 30분 대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승환 씨는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하면서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을 경고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한인들에게도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며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있는 퍼포먼스는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면,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한 번 도전할 때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기후변화의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조승환 씨의 끝없는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조 씨는 전남 광양시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 거리를 맨발 마라톤으로 완주하고 만년 설산인 일본 후지산 맨발 등반에 성공했으며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있기 7시간을 목표로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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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